이거 뉴레모어인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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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뒤집혀! 어디? 자! 난쟁이 똥 자루 자루! 안녕! 난 꿀파미! 오늘은! 오늘은 보이들 타워에 요거 약간 맵이 바깥에서 보니까 크리스마스처럼 꾸며진 문이 있더라고 저기 저기 그치? 맞아! 그거 보고 왔어! 어! 그거 보고 한 번 들어와 봤는데 색깔 완전 예뻐! 어! 너무 예쁘다! 대박! 리셋 한 번 하고요! 네네네! 여기 친절하게 바닥에 화살표도 표시해줬어! 나 안 그래도 출발 어디서 해야 되는지 찾고 있었거든! 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길치들을 위해서 표시를 해줬나봐! 우와! 뭐야 이거? 뭐지? 까만 거 밟아도 되나? 밟아도 돼! 오! 뭐야? 오! 초콜릿 공장 같은 건가? 뭔가 이렇게 막 짐? 자루! 연슬! 내가 먹어야지! 나도! 어? 나 못 먹은 거 같은데요? 이거 열쇠를 먹으면 뭐가 열리나봐! 꼴팜이 못 먹은 거 같은데? 각자인가? 어! 각자 같은데? 근데 어디 가야 돼? 그래서 길이 어디야? 어... 그만 그 열쇠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어! 겟키! 저기 겟키라고 써있는 데가 있거든? 어디? 어디? 저 아래 바닥... 바닥 쪽에! 바닥 쪽에! 가볼까 그럼? 응! 우리가 키를 얻었잖아! 어! 그렇지! 뭐지? 그러면 이제 이쪽에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여기서 뭐가 열렸나? 어! 그냥 우리가 못 봤던 무언가가 열렸나봐 여기에! 어! 뭐가 뭐가 바뀐거지? 아! 여기 닫혔잖아! 아! 여기 닫혀있구나! 아! 그리고 이거 봐봐! 이제 보니까 이거 홍악이야! 아! 진짜네? 어! 이거 불이었어! 불이! 검은 색깔이! 아! 검은색이 왜 있나 했더니! 오! 귀여워! 아! 이거 재밌다! 일단 다시 키를 얻어보자! 그래! 오케이! 이거 뭔가 약간 키즈 푸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 이것도 보니까 홍악이 누워있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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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항상 홍악이 누워있는거야! 자! 키 얻었고! 나도! 짱! 오! 이거 키 같은 거 얻기 전에 한번 일단 주변을 둘러보자! 인정! 인정! 그래서 어디가 열리는지! 이걸 체크해야지! 아니면은! 이거 하니까! 헷갈리니까! 맞아! 오! 근데 색깔 너무 마음에 든다! 이 맵이 이제 보니까 홍악맵이었네! 그니까! 이거 홍악맵이였어! 귀여워! 이쪽으로! 오! 오! 점프! 이것저것! 이것저것! 어! 색깔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하지? 여기 좋아!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우리 여기서 살까? 그럴까? 우리 홍악 하나씩! 야! 왔다! 오! 살차면서 바로가기! 아니! 이 타워 안에서만 살면 되지! 아! 그러면 되는 거야?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맘에 든다! 우와! 우와! 문 조심해야겠다! 이거 밀리겠다! 오! 진짜! 그때 자루처럼 되겠다! 아! 그때 자루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안 알려줄 거야! 내가 알려줄게요! 아! 싫어! 알려주시마! 그때의 자루가 뭐냐면! 어디지? 우와! 우와! 이거 내리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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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오브 엘 하드! 자루 영상 가면 있습니다! 오! 시시! 그런 거 얘기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와! 대박 대박! 자루야 진짜! 미쳤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미쳤어! 홍악이다! 오! 이 홍악 타고 다니는 것도 되게 기분 좋아! 어! 이거 약간 놀이고마운 것 같은 느낌이야! 어! 그리고 내가 이 홍악들을 키우는 기분이야! 아! 여기 사장님이셨어요! 예! 어! 어쩐지! 어? 어! 아! 야! 어! 골목이 떨어지는 줄에 깜짝 놀랐네! 아니야! 자루야 걱정마! 이거 이거! 이거 잘라진다! 여기다! 자루야! 이쪽! 그냥 타고 쭉 가면 되겠는데? 그러겠지? 저 밀리는 거 조심해야 돼! 자루야! 그러니까! 저기 문 튀어나와! 아! 또! 이거 이거 좀! 됐다! 됐다! 대기해주고! 오케이! 딱 맞게 갔어! 근데 일단 위 한 번 보자! 이게 내가 밖에서 보니까 타워가 1분! 1분! 1분 몇 초에 깨던데? 그렇게 빨리 깨? 어! 엄청 빨리 깨더라고! 우와! 야 이거 조심하자! 이거 또 밀린다! 넌 볼 수 없는! 어! 아! 어! 어! 뭐야! 자루야 근데 여기서 타워놨어! 어! 뭐야! 어! 진짜 다행이다! 어! 뭐지? 어! 중간 조장이 있나봐! 우와! 감사합니다! 제작자 최고! 진짜 제작자 너무 좋아! 얘 홍악 뒤집어져 있고요! 조심하자 진짜로! 나 너무 무서워 자루! 내가 무섭다고? 나 아니! 어! 야 대박이야! 루돌프는! 우와! 여기도 움직여 자루야! 야 왜! 그냥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냥 밖으로 떨어지버렸어! 나도 그랬어! 자루야 인간과 루돌프 이어질 수 없다! 나 지금 몇 번을 말하고 싶었는데 헉! 어! 어떡하지? 우와! 여기서 피쳐! 자루야! 자루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으야! 제발 너도 나! 으야! 여기서 피쳐!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어! 다! 어! 햄스터들이 채파키를 돌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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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루가 채파키를 돌았구나! 어어 채파키를 빼간뺄간뺄.. 어! 뭐야 이거 움직이는 거였네! 큰일 나 보셨다! 이거 바로 아! 몰랐어? 어! 나 몰라가지고 그냥.. 어! 홍학 머리 다시 타야 돼! 아! 저거 다시 타야 돼? 어! 아! 그래서 좀 천천히 다니는구나 제가! 아! 날 두번 태운 홍학은 너가 처음이야! 아! 인정! 인정! 그거 인정! 여기 좀 멀었다 하지만 인간과 홍학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참 많아 좀 안정적이다 이거 뭐야? 버튼 누르면 뭐가 생기지? 이거 빨리 둘러보자 일단 나 눌렀다 이걸 누르면 여기 여기 이거 생겼어 이거 저기다가 맞추는 건가 봐 여기 꽂혔어 짱이다 대박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 여기 길이 있어 와 대박 이거 완전 퀴즈 같아 이거 역대급 맵이다 이거 역대급이야 진짜 이쁘기도 역대급인데 그건 아니야 넌 이거 이쁘게 역대급인데 색깔? 완전 대박인데 왜왜왜 내 의견도 들어줘 알았어 그래서 뭐야? 저거 보라색깔 생겼어 이거 밟으면서 저기 옆에 원래 내려오지 않았거든? 너 눈썰미 야 이리로 올라갈 수 있는데 대박인데 이거? 야 우와 살려주세요 아 너 눈썰미 대박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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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잘하면 잘하면 잘해 야 야 우리 나 그냥 절로 갈래 나 그냥 절로 갈래 여기까지 왔고 아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네 아 아 어 오 유 오 야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 그래 여기 또 나와 또 나와 조심해 야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씩 여기 들어가야 되나 그치? 어 그니까 어 한 번 확인하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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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어 저쪽은 뭐고 이쪽은 뭐지 저를? 아 저기에 발판이 있어 이쪽에 어디? 이쪽 오른쪽 지금 이쪽으로 가는 길에 아 이쪽 먼저 가야돼? 여기 위에 발판이 있어 지금 아 인정 인정 여기 여기 저거 이리로 가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어 여기 발판 뭐가 생기지? 한 번 보자 딩 어 아 저기 중화색 발판이 생겼다 오 원래 없었어? 어 저거 없었는데 지금 아 중간에 여기 쉬어갈 수 있게 발판이 생겼어 스무라고 생긴 거구나 응응 근데 나 정도 순발력이면 이거 없었어도 갔을 텐데 부라치지마 진짜요 다시 재도전? 나 이거 좀 무서워 어 뭐야 어 어 어 파란색 어 저기 다시 생겼다 봤어 꿀범아? 뭘 봤어? 이거 밟으면서 저기 여기 초록색길 열리면서 저기 초록색공 내려오는 곳에 낭떠러지 저거 전혀 못 봤어 하하하 꿀범이는 못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초록색공 낭떠러지가 어디야? 거기 지금 너 거기 여기 이거 원래 여기 길 없었잖아 이거 아 진짜? 어 이거 없는 거 어 이거 생기면서 그리고 길 공도 안 내려온다 아 원래 저기서 공이 내려왔었니? 우리 저거 파란색공 초록색공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쭉 갔잖아요 김꿀범씨 그래? 그래? 집중 안 해요? 그래? 하하하 꿀범이 그런 거 몰라? 어 정말 꿀범이 진짜 꿀범이 진짜 꿀범이는 이거 다시 해도 되겠다 신세계겠어 하하하 다시 해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어 다시 해도 와 이런게 있었다고? 이러면 나는 그래서 원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매번 볼 때마다 새로워 어 난 진짜 그런 사람들이 부럽더라고 나는 진짜 다 기억나거든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확실해? 오케이 오 야야야 오 좋았어 오 이거는 그래서 어디야? 이쪽으로 내려온다 홍합 온다 홍합 온다 홍합 온다 다음꺼 다음꺼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굳이 우리가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어 근데 꿀범이 이거 옆에 보면은 검은 색깔로 그림자가 있거든 분명히 저쪽이 다리 저쪽이 이렇게 다리가 있을 거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길이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을지 모르겠어 한번 점프해볼까? 도박해볼까? 아 여기 길이 있다는 거야? 투명하게 투명하게 여기 이렇게 길이 있다는 소린데 이게 여기 까지 튀어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저쪽 짧게만 있는 건지 짧게 가깝게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에이 그렇지 에이 설마 그렇게 했겠어? 역시 오 야 너 진짜 멋있어 하하하하 설마 그렇게 했겠어 피도 채우고 갈까? 대비 툴 피나인데 야 야 또 떠든다 또 채 파끼 채 파끼 어 채 파키 쉬는데 Atlantic 아 나 진짜 대박이였어 나 봤어 야 스멜너가 대박이었어 있었어 아 와! 이걸 사네! 야! 그걸 사냐! 나 잠깐만! 와! 대박이었다! 오! 미리 보기 건졌고! 오! 인정! 인정! 딱 건졌고요! 와! 아! 진짜 무서웠어! 이거 걸어가겠다! 그렇지? 옆으로! 그니까!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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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똑똑해집니다! 아! 맞아요! 어! 내려가는 건가? 다시? 오! 그냥 슝! 와! 오! 맞아! 맞아! 어! 야 이거 1분만에 어떻게 깨냐 도대체? 이거 기록 1분이라고? 1분 30몇초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 안 믿을래! 일단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 뭐야? 뭐지?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아! 여기 밑에 발반이 있어! 이거 누르는 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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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뒤집혀! 어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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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로 가는 건가 봐 잘해! 우와! 와 대박이다 진짜! 나 이거는 좀 소름 돋았어! 오! 에이디어 미쳤어!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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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순간이 명장면인데? 오! 그니까! 나 역대급이야 지금! 계속 갱신 중이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야! 오! 꿀밤이! 꿀밤이! 컷더 컷더! 오! 꿀밤이! 괜찮아! 내가 내가! 내가 끝까지 마저 올라가 볼게! 하지만 관전 기능이 있는걸! 아 맞아! 이거 관전 기능 있나? 좋다! 내가 꿀밤이의 목까지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오! 뭐야! 이쁘다! 뭐야 그래서 이게? 이거 뭐야? 발봐봐! 발봐볼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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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러게? 뭐지?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 봐봐 자루야! 너 뒤에 위에 보면은 반짝이는 공간 있잖아! 어! 맞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꼬린이지! 근데 두개가 있어 그게! 쩐저개도 있어! 일단 가보자! 가보면 알겠지? 그래! 아! 발판들이 다 있다 자루야! 아! 각각 발판이 있어! 어! 노란색깔지! 와! 왜 뭐 됐어? 바닥에 불! 바닥에 불 들어왔어? 여기! 노란색깔! 진짜? 여기! 그래? 너 관전으로 보고 있는거 아니야? 보고 있는데 불 들어온진 모르겠는데? 색깔이 달라졌잖아 지금 아! 야! 죽어! 죽어! 아파! 아파! 여기서! 봐봐! 불 켜지는거 봐봐! 어! 잉! 여기! 아! 혹시 관전으로는 안보이나? 아! 오! 대박! 이렇게 불이 들어와! 완전 예뻐! 어! 그러면 이제 여기로 한번 올라가볼까? 네!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어! 파란색깔 여기는 쉽다! 징! 우와! 오! 하나 남았어! 어! 설마 이거 여기서 갑자기 딱 문이 되는거 아니겠지? 나 설렌다 지금! 오! 아 여기다! 거기있네! 여기! 아! 거기야? 여기 기울어지면서! 꿀밤이 이상한 데로 뛰라 할 뻔? 어! 잠깐만 여기는! 이제 밑에 안전지대가 없어! 어! 제발! 조심해야돼! 여기로 가는건가? 어! 여기 옮기면 저기서 피치해볼까? 아니! 네! 그치? 응! 좋았어! 좋아!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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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쓱! 이렇게! 이렇게! 후! 잘한다! 야 근데 이거 우리 엄청 오래 걸리네? 와핫핫! 에 kwestándτί! 와! 와! 대박 진짜 문이 됐어! 후eter 타워! 예에에에에에에에엑!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이직타워! 요 핑크 색깔죠 뒤에 보이는 홍합맵! 와! 생긴것도 너무 하겠다 골반 하여기서 봐봐! 아 진짜 그걸 이제 알았네 이제 보니까 타워도 홍합배비였어 이렇게 홍합타워 한번 해봤는데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인정할게 진짜 이거 강추에요 강추 꼭 한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인정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꼴보마 앞모습 보여줄래? 그럼 안녕